청양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3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대학교 교수이자 웹툰작가인 마라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부직 유승진입니다. 부직이래요. 세이브 장애인 유승진입니다. 세이브 또 쌓고 계시죠.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공민호 PD님 오셨고요. 다들 새해가 되고 저희 첫 녹음인가요? 저희 새해 처음 만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은근히 저희 되게 오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보는 것보다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궁극의 캐릭터는 이쯤 봤으면 되게 친근하고 막대해도 될 만큼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굉장히 매너를 차리고요. 제가 재미없는 유머하면 다들 멋졌게 웃어주고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예의 바르게 웃음치는 저희가 진짜 친해지면 아무도 안 웃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웃음을 참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새해에도 웹툰스쿨의 모든 패널분들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사를 갔는데 요즘에 이사 시스템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협회 이사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협회 이사가 이사를 갔어요. 이거 내뱉고 2019년입니다. 이제는 웃으셔도 됩니다. 어쩌지? 새로운 이사 시스템 이사하는 업체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날그날 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마다 명예의 전당팀, 베스트팀 이렇게 호칭이 있어요. 이사해 주시는 분들 팀 이름이요? 네. 이사 업체, 회사 전체가 있으면 여러 팀들이 권해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과 점수에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명예의 전당팀이다 그러면 좀 더 비싸요. 저희가 이번에 너무 짐이 많아서 명예의 전당팀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그런데 정말 프로의 끝을 본 기분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이사를 아주 많이 해봤거든요. 이사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이사를 열몇 번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사라는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이것이 진정 프로들인가? 궁금하다.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팀워크가 되게 유쾌해요. 유쾌한데 피곤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되게 유쾌하신데 이사 가는 곳에 되게 세부적인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벽지로 새로 했나? 아니면 어디로 새로 칠했나? 딱 보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되게 조심해서 다 보양제를 해놓고 중간에 뭔가 변수가 생겼거든요.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스케치업으로 미리 다 만들어놨는데도 실제로 넣어봤더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가구들이 계속 재배치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케치업으로 이사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게 착착착착착 하시면서 아주 저는 여러 가지로 되게 고객 감동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고요. 그 이사하는 팀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논의에서 되게 속상하고 저도 스케치업을 능가하신다는 거죠. 스케치업을 능가하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저의 스케치업보다 훨씬 더 하여튼 저는 이사를 했고 다른 분들의 근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김태곤인데요. 저는 미세만화주의보를 보고 감기가 나왔습니다. 아 공피디님 힘내세요. 왜 죽어있어.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죽어있어. 아니 플랫폼들은 뭐 하나 몰라? 미세만화주의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에이전시 분들 관계자님들 빨리 데려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최근 화 아주 좋아하네요. 플랫폼 만들어졌습니다. 끝인가요? 이렇게 끝인가요? 신경호 애하고 놀고 애하고 또 놀았죠. 첫째 둘째 다 놀았는데 첫째가 이제 둘째가 아빠 보면은 아빠 껌딱지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둘째가 아빠 보면 막 버둥버둥하면서 웃어요. 아이 귀여워라 둘째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앉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첫째하고 맨날 놀아졌는데 둘째 태어난 다음에 둘째가 둘째가 우는 소리가 나면 첫째가 기분 나뻘까봐 둘째를 안고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둘째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첫째가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둘째하고 노는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첫째 첫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이번에 다섯 살 되셨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정치적 인간으로 거듭날 때죠. 양당체제 그래서 약간 좀 아빠를 이제 그 쥐어떠놨다 하는 분위기죠. 의석의 과반수를 찾기 위해서 환한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도 좀 하시고 그게 하려면은 좀 재정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얘네들이 그거 돈 맛을 몰라서 아 그래요? 그쵸 그 친구들이 포퓰리즘 하려면 소비자로서의 인간으로도 한 번 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전부 그 아빠 몸을 갈아넣는 건데 그렇죠 자원이 한정에 있어서 아 그렇습니다 시간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고갈됐죠. 고갈되죠. 아이랑은 30분만 놀아줘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약간 기대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두 시간씩 놀다 두 시간씩 놀다 번갈아가면서 노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커서 유머가 통하면은 유머하면서 네 그렇게 놀아주면 되지 않을까 네 초등학생들이 깔깔 유머와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잘못된 조기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다. 웃음의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응원하고요. 승진 작가님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응원하고요. 네. 그 주변 분들이 스카이캐슬을 추천하더라고요. 네. 봐야지 봐야지 하는데 못 보고 있다가 그 부산에 후배집에 좀 며칠 눌러앉았었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스카이캐슬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몰아서 봐야 된다면서요. 아 몰아서 봐야 돼. 끈기 신공이 아 완전 장렬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또 이어보기 이어보기 다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봐야 되나 싶긴 한데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일단 추천하고요. KBS에서 나왔다면 제목이 금쪽같은 내 딸 예서 라고 지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있던데 되게 재밌다. 네. 그렇네요. 방송사만 다시 풍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공포로금 끝나고 다음 화보로 가야죠. 아직 높은 남았습니다. 연장부분은 약간 힘이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세이브 하셔야죠. 세이브. 세이브 하나가 뭐하니? 이미 다 세이브를 끝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열 편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열 편이면 충분하지 뭐. 근데 세이브를 왜 그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거 컨셉으로 찍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잠시 끌까? 저거 이제 제가 보기엔 밈이에요. 컨셉 잡았어. 진짜. 컨셉이지. 세이브 장인. 번아웃이 와서 일하기 싫어. 쉬세요. 나중에 저희가 언젠가 유튜브로 옮기게 되면 유순진 작가의 세이브 원고 작업 현장 이런 것들을 한번 폭로하고 싶네요. 일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세이브 11화째 슬프네요. 스카이캐슬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궁극의 캐릭터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홍란진 선생님의 새해 근황 아 새해 근황이요? 저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내리게 되는 맨 마지막 날에 교조로 가서 갔어요. 알죠. 네. 근데 서울극장에 제가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서울극장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이 되게 번화가였던 것 같은데 아무도 표 검사도 안 하고 저 표 안 샀어도 그냥 들어갈 뻔 했어요. 좀 늦어갖고 막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표를 지금 예매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세 명이서 영화관에서 조조로 봤는데 세 명이요? 네. 정말 텅빈 영화관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좋은 시간 되셨네요. 정말 재밌었고 제가 그 유니버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 저 저 흐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유사한 어떤 그 뭔가 클리셰적인 움직임이나 개그를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서핑업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것들에 그 개그나 어떤 그 흐름이나 리듬감 타이밍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첨가가 돼서 저렇게 완벽하게 뭔가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에 재밌게 진짜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논문거리 되겠는데 뭐 이런 분석 정말 대단하세요. 홍 박사님이 애니메이션 하셨잖아요. 애니메이션도 공부를 했었는데 역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그 감이 되게 좀 다르거든요. 쪼가 있어요. 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사랑 그 드림웍스랑 되게 달라요. 되게 쪼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되게 그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요. 흐름도 너무 빠르고 타이밍도 너무 자기들만의 것이 있어서 근데 요번에는 그게 살짝 풀어졌더라고요. 살짝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화의 정통하고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됐어요. 웹툰의 영상 접목시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만화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만들면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연출 방식조차도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게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로서의 홍 박사님도 한번 조만간 소환하고 싶네요. 재밌었습니다. 공부해본 사람만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웹툰 스쿨의 궁극 시리즈 네 사람 플러스 원은 올해에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연들이랑 팟빵 댓글을 보면 혹은 만화가들의 행사에 가보면 이제 슬슬 좁고 깊은 층이 생겼다. 웹툰 스쿨을 접하는 좁고 깊은 층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넓었으면 좋겠는데 좁더라고요. 그러게 지금 얼마 전에도 부천에 제가 있던 작업실 건물에 동료 작가분들이 금요일 날 마감하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틀어놓고 마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기뻤거든요. 좋죠. 기분 좋죠. 근데 얘기도 안 하고 다 아는 사이인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되게 많아요. 거기 열렙전서 작가님도 있고 오세영 신도림 오세영 작가님도 있고 대가리 작가님도 있고 다 익히신데 그 방하고 좀 친하거든요. 우리 예전 작업실에 유비 작가님 아 네 그 뭐였죠 트롤트랩 트롤트랩 이분도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 니네 그치 사연 좀 보내줘요. 댓글 한번 넘겨주세요. 사연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연재 중일 때는 고민 사연이 있을 틈이 없네요. 원고 마감하느라고 하여튼 지금 이 시간에도 원고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지금부터 궁극의 캐릭터 2019년의 첫 번째 궁극의 캐릭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궁극의 캐릭터 탐정편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자 궁극의 캐릭터가 한 바퀴 하고 조금 더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멤버분들이 자기 거 하시면서 너무 혼신의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안 망하려고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거든요. 맞아요. 이 중에 누구 누구 할 때 망하냐 제가 그래서 이러다가 내 차례에서 터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힘을 빼고 가고 싶어서 오늘은 약간 구성을 바꿨어요. 이게 피디의 권한 한 명을 잡고 그 인물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요. 하나의 직군을 중심에 놓고 여러 사람들을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은 담종에 대한 궁극의 캐릭터 탐정편입니다. 일단 탐정음을 다 좋아하시죠.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제 차례 됐을 때 이야 이거 다들 실존 인물을 다루는데 내가 가상 인물을 한번 다루면 진짜 튀겠지? 그렇게 그러면서 설렉홈즈를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 자료를 해놓고 안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빅데이터. 근데 오늘 중간에 중간에 뭐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기 직전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이네요. 아니 좀 있으면 여기서 딱 아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오늘 중간에 설렉홈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거라 믿고 뭐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식 한식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 뭐 묵히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죠. 일단은 추리물 추리물이라고 하면 뭐 탐정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탐정류에 대한 애정들들 다들 있으세요? 있죠. 저 최고죠. 제일 좋아해요. 저도 뭐 만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로 그쪽을 좋아하잖아요. 이 탐정에 대해서 일단 오늘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탐정물의 큰 틀을 한번 얘기해보고 나서 굉장히 유명했던 실존했던 탐정들 몇 명을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탐정물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있죠. 제약이 있잖아요. 그 한국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얘기하고 나서 일본의 예시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작가들이 직접 탐정류를 만들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꿀팁들로 끝내겠습니다. 어쩌면 두 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압축을 해보긴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탐정하고 사립탐정하고 이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 사립탐정 아니에요? 탐정과 사립탐정 뭐가 달라요? 두 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탐정이란 직업 자체가 민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민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관이라고 부르거나 형사라고 불러요. 탐정이란 말 자체는 원래부터 민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립탐정이랑 같은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 떠오르시는 분 누가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셜록홈즈 또 누구 떠오르세요? 탐정하면 미스마프 에리클 포아로 에리클 포아로 이 둘이 에가사 크리스티의 두 인물이죠. 코난과 김정인 코난과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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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탐정이라기보다는 김정인과 코난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의 직업이 탐정이 아니라 살인마다 사신이 남은 있지만 대표적인 흥미로운 실제 탐정 얘기는 약간 뒤에 하도록 하고 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고양이 탐정 오늘 얘기할 건데 고양이 탐정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구석의 노인 사건부가 있는데 구석의 노인이 상당히 재미있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구석의 노인? 구석의 노인이요? 구석의 노인 구석의 노인 사건부는 어느 카페에 가면 맨날 구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일단 흥미진진한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단편집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범인이야 얘기하고 조용히 별로든 얘기 안 하는 그 이제 그 안락의자 탐정 전용적인 케이스인데 스포일러가 되는 건가요? 단편집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스포일러가 아니지만요. 거기까지 한 말씀 알겠습니다. 뭔가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캐릭터 탐정 중에 엉클 에브너라는 엉클 에브너 이거는 미국 서부가 무대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가 무대인데 거기서 그냥 말타고 돌아다니는 엉클 에브너라는 에브너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서부 개척하는 사람인데 성서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신앙지 깊은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근데 미국 서부니까 살인사건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그게 있어요. 탐정뿐 아니라 약간 좀 옆으로 세가지고 추리극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알라그자 추리극 알라그자 탐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탐정의 몇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죠.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알라그자 탐정은 그러니까 방구성물이죠. 그렇죠. 솔직히 다음 세대의 최고의 알라그자 탐정이 될 만한 사람은 웹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동의합니다. 집밖에 안 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이런 이런 집밖에 안 나가고 혼자 인터넷 검색하다가 범인은 누구야 맞추는 거죠. 하드벌드나 이런 쪽하고 약간 다르게 앉아서 모든 단서가 제공되면 그거 가지고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그런 장르를 이제 알라그자 탐정물이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인 추리극에서 탐정의 분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천재탐정류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쇼락 검색 에리클 포하로 회색의 뇌세포 사리탐정류가 또 구분되어 있어요. 천재탐정류와 사리탐정류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 작법상의 분류지 탐정 자체는 둘 다 같은 탐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사물이 있어요. 형사물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조사관 경찰 이쪽이 주인공에서 추리극을 할 때 형사물이 있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추리 장르에서 네 번째에 등장한 이유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쪽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다 떠올리시는 게 CSI 같은 것도 있지만 탐정도 아니고 형사도 아닌 전문가가 활동하는 탐정물을 전문가물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닥터 프로스트 같은 게 있죠. 심리학자. 멘탈리스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현대극에서는 로버트 랭턴 교수. 아세요? 네. 댄 브라운의 소설을 보시면 다빈치 코드가 있고 로버트 랭턴은 사실은 약간 하드볼드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식으로 따져보면 기호학자잖아요. 고고학자잖아요. 고고학자. 아니다. 맞나? 역사학자였나? 기호학자였나? 섞여있어. 사실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좀 그래요. 어디에 전문가인지도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물론 그렇죠. 아니면 수사님. 수사관이 아니고 수도사가 주인공인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이 있고 캐드펠 시리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문가물입니다. 이거는 탐정도 아니고 형사도 아닌데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추리가 가능한 부류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물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건 경제학 살인사건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 권인가 나왔는데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그 부분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파헤치면 살인사건이 해결되는 기괴한 소설이 있어요. 재미있겠다.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읽다 보면. 전형적인 전문가고 학자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댄 브라우드 로버트 행동 교수가 영미권에서 교수인 탐정이라면 교수인 주인공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건 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또 갈릴레오 시리즈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일본의 히가시노게이고의 힌지 갈릴레오라는 원작이잖아요. 그분은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인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관심 없이 막 이렇게 출판을 쓰고 있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 경찰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딱 얘기하면 탁 멈추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수학자가 나오면 용의자 액세에 헌신이 되고 이런 다 이게 이제 학자 계열의 전문가 물인데 그 역사 인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유승진 버전의 오성과 한음이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미술가를 주연으로 탐정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탐정물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그냥 아 그러셨죠. 중간에 아 사건에 별로 안 궁금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거 되게 되게 묘한데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아 이런 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은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좋네요. 추리 장르에 대해서도 다를 때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유승진 작가님이 하셨던 오성과 한음 네. 분명히 그것도 유사 탐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유사 탐정. 실제로 오성과 한음 캐릭터가 좀 그런 면모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추리 소설 쪽에서 당황스럽네 추리 소설 쪽에서는 경성탐정 이상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김재희 소설가님이 이제 이상과 구보 소설과 구보가 이상과 같이 찍을 사진 현장 있는데 그 사진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어디 사설탄정사무소에 셜록 홈즈와 왓슨 같아요. 표정부터 분위기나 모든 게 보여드려야지.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상이 워낙 호리호리하고 방구석 체질을 모여서 근데 그때 지식인 분들은 다 잘생기셔가지고 그게 이유가 집이 좋아요. 잘 먹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집이 좋았습니다. 여기 요사실입니다. 요사실입니다. 되게 묘해요. 이게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렇죠. 여러분도 물은 진실을 알고 있다. 어머. 여러분도 이제 약간 다른 얘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때깔이 좋다라는 게 그 사진에서도 왠지 느껴지네요. 그때 지식인들이 집이 좋아가지고 엘리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특히 사대문 안에서 그런 분들은 그렇죠. 색깔이 쫙 납니다. 양복 다 입고 멋지다. 특히 약간 모던 보이잖아요. 진짜 뭔가 상상력이 막 뿜뿜하네 편해지네요. 사진 한 장으로. 추리소설작가협회에서 하는 합숙 훈련에 갔다가 김재희 작가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한 장의 사진에서 영감을 좀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막 찾고 하셨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무슨 사진이길래 그 미친 마감의 고통을 건너가도록 해주나 하고 찾아봤다가 너무 영감이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상과 구보 이것도 이제 유사 탐정물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탐정 사립탐정이라는 존재 자체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경단의 면모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와르 장르나 하드보일드하고 좀 많이 붙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에 걸쳐있다는 그 한 가지 요소 때문에라도 되게 다양한 주변인이라고 할까요 경계인 우리 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늑대고 혼자서 움직이고 이런 종류의 어떤 긴장감이 유발이 돼요. 초기 탐정물이 주로 이제 그렇게 느와르나 하드보일드 쪽이랑 많이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초기 탐정물에서 하드보일드 초창기에 썼던 대시를 그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좀 그게 있어요. 약간 불법과 편법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던 탐정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있다가 얘기할 인물도 그런 인물이에요. 실제 고사에 걸쳐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시로미트 자기 경험 가지고 만든 게 콘티넌트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없는 탐정이 하나가 있고 단편 시리즈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샘 스페이드 말타임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하드보일드의 시작부터가 도대체 얘가 법의 수호자야 아니면 더 나쁜 놈이야. 그걸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 매력을 많이 풀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탐정물은 형사물이 아니라 사립탐정이 저렇게 법의 경계에 서있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되게 최신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다크 히어로나 안티 히어로나 이런 느낌 악당인데 주인공이야 이런 느낌 이런 개보에 초창기에 탐정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대시로미트 본인이 무지하게 잘생겼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그림이 나오네요. 사진 보면 포토샵으로 다리를 늘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아 그렇죠. 비율이에요. 사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컨트롤 T로 이렇게 아래만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셜록 홈즈를 봐도 초반에는 레스트레이드 경감 그 사람 범위터들이 안에 있죠. 그렇죠. 경찰이죠.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경찰 아닌 실력자 홈즈 이 둘 사이에서의 캐릭터적인 긴장감들이 원작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현대판 셜록 bbc 셜록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대신에 레스트레이드의 동료 다른 경살들이 홈즈를 대기 싫어하죠. 이런 종류의 긴장감들이 기본적으로 탑자가 돼 있어요. 일단은 약간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사 이 얘기를 해야 한국이 왜 형사물을 한국이 왜 탐정물이 잘 없는가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일단 민사와 형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법에서 형사만 딱 놓고 봤을 때 소를 제기하는 걸 소추라고 하거든요. 소를 제기한다. 기소보다 약간 넓은 개념인데 그거를 누가 하냐. 소를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권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한다. 국가 소추주의. 국가만이 소를 제기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또는 개인 소추주의가 또 있습니다. 사인. 개인. 개인 소추주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미권이죠.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사인 소추주의가 인정돼요.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 형사사건에서도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에 대표적으로 영국 이런 데서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데 경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만들면서 사립탐정이 확 흥하게 되거든요. 그게 19세기 영국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한국은 뭐냐면 국가소추주의하고 검사소추주의를 같이 해요. 즉 개인은 형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립탐정이 기본적으로 불법이죠. 탐정이 한국은 불법입니다. 그 얘기를 이따가 한창 할 텐데 독일의 경우는 좀 웃겨요. 독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소추주의인데 가벼운 범죄는 사인소추가 가능한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의외로 독일이 탐정물이 많이 발달을 안 했고 그리고 영국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영국에서 홈즈가 거기 탐정물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인데도 홈즈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중에 검찰이 소를 제기할 만한 사건은 퍼센트가 매우 낮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소추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거든요.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실존하는 인물 탐정은 뒤로 미루고 리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탐정이 불법인 나라하고 합법인 나라하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갈수록 국가가 카바리지 하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이게 셜록도 그래서 옛날에는 셜록이 해결한 일이 되게 애매하고 사건이 안 될 만한 일들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와서 이게 나중에 BBC 드라마로 될 때는 살인사건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사립탐정 자체가 합법 불법인 것만 따져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방향하고 약간 별개로 이미 합법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갈라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인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탐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로 사립탐정을 인정해주는 나라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하고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합법인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OECD 35개국 중에서 34개국이 합법이에요. 한국만 불법입니다. 신기하다. 재미있잖아요. 이게 영미권이나 미국, 유럽연합 쪽은 거의 다 인정해요. 심지어 미국은 미국은 진짜 막 나가요. 대부분의 사립탐정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사립탐정은 개인이니까 되게 제한된 권력만을 갖거든요. 그렇죠. 진짜 위험해졌을 때 자기 방어만 할 수 있고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심지어 특정한 경우에는 체포권까지 줘요. 사립탐정이요? 예를 들면 연방교도소에서 탈출한 범죄자를 잡을 때 이럴 때는 체포까지 가능해요. 물론 그래서 미국의 탐정들을 보면서 바운티 헌터 현상금 사냥꾼으로 약간 낮춰보는 인식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홍콩, 싱가폴, 마카오, 일본이 합법이에요. 아시아권이 약간 불법이 많아요. 이게 좀 재밌죠. 그런데 이것도 홍콩, 싱가폴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의 문화권이라고 봐주면 이해가 가는데 일본은 약간 예외고 그 외에 아시아권은 되게 불법이 많아요. 탐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년 탐정 소녀 탐정 어린애들끼리 모여서 애완견을 찾아준다거나 억울한 친구의 누명을 벗겨줘 이런 종류의 소소한 키즈 탐정물이 원래 그래서 영미권의 전통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류 탐정을 많이 본 거죠. 동양권에는 거의 없어요. 이런 전통이. 실제로 그쪽에서 어린애들 놀이할 때 의사놀이, 소꿉놀이 같이 놀이의 컨셉들이 쭉쭉 정해져 있거든요. 장르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이 키즈 놀이 장르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허스피털 의사놀이 소꿉놀이 여보 밥해놨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이 탐정놀이에요. 외국 영미권 쪽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게 취지가 반대된 얘기니까 그냥 생략을 하는 게 좋겠네요. 뭘요? 뭐요? 아 그 홈즈 얘기하면서 영미권에서 BBC 가면서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김태권 작가님이 하신 말씀도 시가 반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김태권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했던 영미권이 주로 탐정의 합법인 상황에서 보충해서 더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영미권 마저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탐정의 영역을 제한시키고 탐정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부분이 그래서 강력범죄 쪽은 잘 안 맞고 주로 이제 신원조회 물건을 찾거나 행방을 찾거나 이쪽으로 해서 기존에 범죄 쪽으로 많이 활동하던 영미권의 탐정 내용들도 약간 일본의 혹은 한국의 탐정물같이 약간 자잘하게 잔잔마리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탐정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태권 작가님의 말씀은 현실의 어떤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탐정불법입니다. 대신에 민간조사원 혹은 민간조사사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뒤에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탐정 허용에 대해서 되게 요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장래희망 탐정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 탈조선 하시고 홍콩에 가서 그래서 이번 저의 이번 저의 궁극의 캐릭터의 마지막이 뭐냐면 장래희망의 탐정인 분들을 위한 추천 직업이 있어요. 추천 직업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들어야 되겠고 다시 들으셔야겠습니다. 나는 탐정이 될 거야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제가 탐정 같은 일을 하고 싶냐 요 직업을 알아봐라 그리고 제가 쫙 뽑아왔어요. 만화가라 했죠. 그렇죠. 준작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탐정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주로 어디서 반대할 것 같으세요? 느낌상 경찰? 저는 그쪽이요. 경찰에 반대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요 탐정 허용에 대해 굉장히 간절해요. 왠지 아세요? 재밌네요. 퇴직 경찰에 가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은 자신의 정년 이후 혹은 퇴직 이후에 갖고 있는 능력과 인맥 모든 걸 써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깨탐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오히려 찬성에 가까운데 진짜 반대하는 쪽은 대한 변호사협회입니다. 변호사? 네. 변협이 반대를 많이 해요. 변호사법 변호사법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 등의 위험이 있고 퇴직 경찰관들의 전관예우도 우려되고 그렇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 변협이 진짜 반대를 많이 해요. 변호사법이 핵심 변호사법이 되게 폭넓은데 변호사의 업무는 변호사만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거기에 위배된다는 거죠? 딱 한 직업 빼고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그 직업도 있다가 제가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거의 똑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제 마지막에 만화관은 아니죠. 만화관은 아닙니다. 만화관은 누굴 변호할 수 없어요. 만화 좀 그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공인탐정제 제도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창 그 문제를 많이들 얘기했기 때문에 공약 중 하나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표창원 의원 경찰대학 교수셨잖아요. 표창원 의원 같은 분이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이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경찰력 부족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도 진짜 일리는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정보 특히 우리나라같이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탐정 불법이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했어요. 탐정의 불법인 건 헌법상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게요. 지금 약간 좀 한국에서 사례탐정이 과연 합법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미래는 좀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변심한 애인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범죄나 붙잡아요. 노사 같은 시절을 그렇죠. 만나서 대화만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찾아주십시오. 위험하죠. 그래서 작가들에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탐정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개연성이죠. 탐정의 불법인 나라에서 탐정 캐릭터를 등장시킬 때 애초에 기본 전제부터 개연성이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탐정물의 천국인 일본은 과연 어땠는지를 알아봤어요. 이종범 작가님이 사회를 보시는 상황이었으면 여기서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일본의 상황을 알아봤어요. 일본은 탐정물이 천국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2007년 6월이 되기 전까지는 불법이었어요. 일본도 탐정의 불법이었던 나라예요. 수많은 탐정물들이 있었지만 12년 전에 2007년도에 합법이 된 거예요. 비교적 최근이네요. 비교적 최근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일본의 정통 추리극은 훨씬 더 90년대부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탐정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쫙 해봤어요. 에도가와 란포부터. 그렇죠. 그게 에드가 앨런포 맞죠? 에드가 앨런포를 에도가와 란포라고 이제 한 거죠. 어렸을 때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수많은 탐정물들의 계보를 30년을 흘렀어요. 봤더니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1번. 탐정의 존재 자체의 개연성은 그냥 뻔뻔하게 무시하고 분명히 여기는 일본인데 탐정 불법인데 사례 탐정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을 내밀고 그냥 시작해요. 그냥 개연성 무시하는 거야. 모리코 고로 탐정. 그렇죠. 두 번째는 아예 배경이 일본이 아니기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탐정물 추리물의 왕국 중에 하나로 만든 것은 세 번째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써요. 이 똑똑한 우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문가물입니다. 전문가 추리물이 일본의 탐정물을 엄청나게 부흥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이런 거죠. 정리해보면 전통 추리소설 속에 영미권 탐정들을 보고 자란 일본의 작가들은 홈즈, 루팡, 에리클 포하로, 미스마플 너무나 좋아했는데 탐정의 불법인 일본의 법책에 좌절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뻔뻔하게 개연성 무시하거나 외국을 배경으로 그리다가 3번 방법, 탐정스러운 일반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걸작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그게 70년, 80년대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김전일은 탐정이 아닙니다. 탐정의 손자죠. 그렇죠. 직업은 학생. 그러네요. 김다이치 하시메, 맞죠? 할아버지의 이름을 할아버지는 김다이치, 뭐죠? 김다이치 코스케였나? 코스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 유족, 유족분들이 뭐 실제로 되게 유명한 탐정이잖아요. 맞죠? 그 할아버지 성함이 그렇죠. 창작 유명한 거라서 그리고 예를 들면 마스터키트는? 마스터키트는 우라사하나오키와 카츠시카우쿠세이의 작품이죠. 후반부는 나가사키 타카시가 그랬었는데 이 마스터키트는 전형적인 탐정물 같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은 보험조사 원이잖아요. 그거보다 인문대학의 석사죠. 아, 그렇죠. 교수가 되지 못한 지식노동인 그러니까 인문대 제가 잘 알아요. 인문대를 나온 석사 강사분인데 이쯤되면 내공이 쌓여서 뭐라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 아까 전 맞아요. 이때도 하고 맞아요. 김태원 장관님 짜인 것 같아. 내가 정리해놓은 미래의 탐정 유망주들이 가져야 될 직업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요? 저 몰라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인문계열 석박사라고 써놨거든요. 아, 진짜 너무 슬프잖아요. 아, 진짜 남내들 같이 안단 말이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뼈때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시지마는 직업이 사채꾼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물을 통해서 추리 형식을 만들어 온 것이 작가들의 개헌성을 확 올려준 거죠. 한국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것도 고르세요? 한국의 웹툰에서? 뭔가 이제 흥신소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거나 그렇죠, 가능하죠. 조드로? 조드로는 변호사긴 한데 약간 좀 탐정적인 일을 하죠. 대표적인 게 저거 제일 좋아하는 예가 김보통 작가님의 DP 게리라 그거 좋았어요. 그냥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탈연병을 잡죠. 그렇죠.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추리를 하죠. 게다가 권한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량병을 쫓는 조사관 같은 권한을 받죠. 그 변호사 탐정물은 미국에서 옛날에 너무 많이 있던 실제로 변호사와 변호사 인근의 몇몇 직업들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조사거든요. 사실조사라는 네 글자가 탐정물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탐정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사실조사라는 항목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장의 주인공인 탐정물이 나올 때가 됐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국회 보좌관도 있고요. 사무관도 있고요. 되게 노조 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용 작가님의 아스란 영웅전. 그렇죠. 그렇죠. 직업은 용사. 퇴역 용사죠. 퇴역 용사. 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탐정같이 추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심리물, 메디컬 드라마가 탐정물의 어떤 구조를 갖고 가는 이유가 주인공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이거죠. 남들은 모르는데 주인공만 아는 영역.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다른 의미잖아요. 닥터 호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물은 전문가물의 전문가는 얼마든지 형사물과 탐정물 같은 종류의 추리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걸 어떤 특정한 분야의 학자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기꾼 같은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전문가는 전문가니까요. 원래 시작을 말하자면 탐정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게 에드 갈람보부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난 도일이 시트를 친 건데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만들 때 그 모델이 자기 선생님이었잖아요. 벨 선생이었는데 결국에 의사를 가지고 탐정을 만들어서 탐정을 보고 다시 의사를 만들기 딱 다우스였던 거죠.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탐정의 대명사인 홈즈의 초창기에 범죄학보다는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벨 의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자가 오면 척보면 애입니다. 그걸 이제 한 거예요. 네가 옷에 뭐 묻어있고 뭐하고 뭐하고 있는데 직업이 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처방을 주면 그 기술을 되게 자랑을 많이 했대요.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환자들이 의사 처방을 믿고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재주가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대로 와서 발전하는 용어가 콜드리딩하고 핫리딩이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용어이긴 하지만 홈즈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거죠. 한 번에 딱 봤을 때. 한국치고 얘기하면 척보면 압니다. 척보면 압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한방에 이게 가죠. 척보면 압니다. 탐정 작가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할 텐데 뭐냐면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탐정물을 만들었는데 한국도 그럼 전문가를 쓰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각종 전문가들로 가기 전에 그나마 좀 탐정스러운 실제 직업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민간조사사란 뭘까 한국의 흥신소는 과연 탐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일단 파트 1을 끝낼까 합니다. 탐정의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있을 거라고 하시면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네 일단은 민간조사사라는 게 한국의 정식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줄여서 PIA라고 하거든요. PIA의 화폐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PIA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근데 참 복잡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직군이에요. 왜냐하면 3개월 정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지불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기 이론 빡세게 해가지고 붙어요. 그러면은 PIA 자격증을 따겠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이것저것 생깁니다. 근데 전국에 지금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을까? 법, 재정,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직업으로서의 전망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그래서 반복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돈 모아서 따볼까 하거든요. 교육하는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하게 진짜 궁금하게 저도 배우고 싶어요. 거기 실제로 총기도 다룬대요. 근데 인비스티게이션 프라이빗이면 총기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육 내용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과연 어떻게 가르칠까 뭐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법에 대한 거 가르친다고 하니까 한번 따보고 싶은데 민간조사사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보통 탐정이라고 하면 심부름센터라고 알려져 있죠. 옛날 영어로는 흥신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검색해보면 민간조사 심부름센터 무슨 무슨 기획 흥신에이전시 이런 용어로 쭉 나오거든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쪽은 컨택을 하면 돈을 주고 의뢰하는 고객으로서는 전화를 받지만 취재를 위해서는 받지 않아요. 문자로 일단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쪽 직군을 취재를 해왔는데 거기 XYZ라고 쓰면 나오시나요? 그러면 CT헌터가 나오죠. XYZ라고 쓰면 큰 망치를 든 궁금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계획을 받겠다. CT헌터 옛날 사람 아니에요. 너무 옛날 거를 예로 들으셨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그 직업은 누가 갔냐 이거였거든요. 사람은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스텝을 어떤 걸 뽑냐 예를 들면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따면 뽑힐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안 보고요. 또 젊고 체격 좋고 체력 좋고 이런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주로 지인에게 속여봤습니다. 똘망똘망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왜냐하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직업이 합법과 불법 사이 경계에 있어요. 진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흥신소 혹은 심부름센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철저하게 합법의 범주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약간 경계에 걸쳐있는 분들이 제일 많다 그러고 완전히 불법으로 건너가버리는 분들도 계시래요. 그런데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게 흥신소다 그러면 무조건 돈 뜯기고 사기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업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합법 쪽에 계신 분을 통해서 취재를 해왔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흥신소 업무의 95%는 불륜증거수집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통주에 있을 때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이혼할 때 위자료를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이걸 결정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일 중실하는 게 어느 쪽에 이혼의 사유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불륜 상황을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90%, 95% 이상의 의뢰가 그거래요. 아무래도 확실히 그 연애 관련된 일이 제일 많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채권 채무 관계 당연히 있죠. 근데 추심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돈 내놔 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 묘하게 불법 비법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추심은 다 그렇죠. 네. 되게 이제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을 제가 모아왔는데 신상조회가 또 있어요. 이쪽은 되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개인정보가 접근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신상조회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합법만 하시는 분들은 아주 합법인 경우에만 하거나 다른 업체를 넘기거나 그래요. 근데 이게 자료조회가 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료조회라는 것이 예를 들면 사는 곳이 어디냐 실거주지가 어디냐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게 완전 불법의 끝 그게 바로 통장조회래요. 그거는 불법의 끝 그게 가능하네요. 그러게요. 가능한가요. 있나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이 그걸 의뢰하셔도 불법이고 그걸 그쪽에서 해주면 불법이죠. 그렇죠. 통장조회 같은 경우는 완전 불법의 끝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업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얼굴을 모른대요. 얼굴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센터 같은 업체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사이트를 등록을 하죠. 그럼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한 2, 3일 있다가 전화드리면 오기 시작합니다. 검색만 해도요. 사장님 저희 이거 조회하는 곳인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소름끼쳐. 뭐지? 그러면 이제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불법이지만 조회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고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한 명만 풀면 전부 다 걸립니다. 무조건. 당연히. 그래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거야. 이쪽은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이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시면 불법이에요. 무서워. 어떻게 검색만 해도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합법 저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내가 취재해보다가 놀랐어요. 이게. 아무거나 검색하면 안 되겠다. 아니. 아니. 검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검색하셨어요? 평소에. 아니. 아니.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왜요? 그게 아니고요. 뭐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심부름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체를 사이트에 걸겠죠. 검색해서 오시라. 심부름센터에 전화가 온다고요? 심부름센터를 연 A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사장님 저희 이거 이거 조회 가능한 데니까 써주세요 이렇게. 기업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심부름센터를 검색하면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심부름센터를 개업한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외주 좀 주십시오. 아 예. 이해 가셨어요? 네.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이 심부름센터를 아무리 검색하셔도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셨구나. 아니에요. 그럴리가요. 그런 설정으로 그래도 재밌긴 하겠네요. 검색했더니 연락이 와서요. 무서운데?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 오피가 썼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진짜 그 무슨 검색 한 번 하면은 광고 맞춤으로 뜨고 그러세요. 요즘에 레코멘드니션으로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다니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무서운데? 그래서 검색해서 뭐 떠서 클릭을 한 번 해봤더니 메일이 왔더라. 그러니까요. 뭔가 공쿠로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기종검 씨.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여세 지금까지 공민우 PD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행적 조사가 많아요. 행적 조사가 많다 보니까 탐정물에서 사실관계 조사랑 겹치는 면이 있어서 탐정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법상 불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까 불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자기 자녀의 결혼 예정자를 파는 경우가 신상에 대해서 알고 싶긴 하겠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누구랑 결혼한다고 만난다고 데려왔는데 뭐 하는 인간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들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뭔데요? 얘기해 줘요. 불법이에요? 알려진 얘기 하나만 들으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딸 만나는 남자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누구 불러서 설득한 얘기. 그치 그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 찾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찾는 일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합법적인 것만 하는 분들은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다곤 하셔서 아예 그냥 그런 걸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비법이나 불법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가면 헤어진 애인 만나서 대화만 하려고 합니다. 진짜 불법의 끝이죠. 그러니까요. 약간 그 여담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있어요. 전 너무 참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네.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 찾는 일. 그렇죠. 그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흥신소 이런 데 의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찾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흥신소 우리에서 찾으셨어요. 직접 하셨군요. 그렇죠. 원고를 하다가 뭔가 심심하잖아요. 원고를 하다가 심심하다고요? 역시 웹툰 작가들 들어가야 돼요. 약간 여유 생겼을 때 집 근처 학교부터 검색해보자. 대박이다. 시도 하나씩 검색하다 보면 나오겠지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는 곳 옆 학교에 계시더라고요. 어머. 바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군요. 어느 정도는. 노가다죠. 노가다의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노하우가. 기자분들을 취재할 때 기자분들이 철저히 합법적인 선 안에서 사람을 찾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주로 제가 이제 알아낸 방법들이 효율성을 포기하고 노가다를 하면 결국은 다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서 효율성까지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인문학적 검색 노하우를 찾아야 된다. 어떻게 검색하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창의적인 방법이거든요.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검색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합법으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첫 삽에 찾아가지고. 저건 이제 행운의 영역. 진짜 행운의 영역. 그래서 이 심부름센터 여러분들 알아보실 때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제가 그분도 그 얘기를 하세요. 문제는 당신이 검색해서 의뢰한 그 업체가 합법적인 것만 하는 곳인지 비법적인 부분도 하는 곳인지를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운도 있어야 된다. 그 업체를. 업체를 고르는 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은 신체에 손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직도 있는 곳이 있겠지만 거의 없어졌대요.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류의 인력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심부름센터가. 옛날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 신장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군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분들은 이제 기공과 조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공은 기술공예가 전문가시고요. 조공은 조수를 의미하거든요. 기공조공 2인 1조가 돼서 보통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주로 행적을 조사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뭐가 됐건 간에 며칠의 시간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일 정도 착수하는 데 한 150이던데요. 의뢰비가.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의 일들은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두 배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법의 범위 안에서 사람 찾는 거.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하고 불법으로 가게 되면 난이도는 아주 다양하겠죠. 자세하게 여기서 뭘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제가 취재할 때. 정말 재미있는 게 많았는데. 통장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누구를 찾아야 된다 이러는데 찾는 대상? 저작권이 있는 분인 거예요. 저작권을 보유한? 네. 그래서 저작권이 또 통장으로 입금될 거고 통장을 어떻게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던데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불법이죠. 요즘은 그렇게 조회하는 항목에 따라서 다 외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주하는 업자들도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 있어요. 그래서 마약사범같이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즉 불면 자기가 형이 감해져요. 이쪽은.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의리가 없을 수 있대요. 무조건 부른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뢰를 받아서 불법적인 걸 조사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외주를 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린다. 다 걸린다. 왜냐하면 불면 내가 감경되니까. 그래서 서로 최대한 안 만나나 봐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추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보람찬 때를 물어봤더니 일 끝내고 잔금 받을 때 당연히 그렇겠죠. 작가 아니세요? 작가? 작가 같아. 일 끝내고 잔금 받을 때.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 가장 난이도가 높고 돈 제일 비싸고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업에서 기술 유출 의심자. 산업 스파이 잡을 때. 이때 합법의 쪽에서 가장 비싼 쪽을 부른대요. 그럼 이제 기술 유출 의심자의 해외 행적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행적을 길게 붙는 거죠. 몇 달씩 해외 체류하면서 잡는 거예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고난이도고 제일 비싸고 제일 화려할 수도 있고 이쪽은 좀 궁금해요. 그렇네요. 저 이거 빅데이터로 하는 분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진짜요? 이걸요? 어떻게 해요? 기술적인 얘기가 어려워서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군요. 기술 유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가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지? 일단은 한국에서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심부름센터의 간략한 브리핑하고 윈간조사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실존했던 재미있는 탐정들의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오늘의 마지막 시간으로 당신이 탐정을 꿈꾼다면 이 직업들을 알아보시라. 석사요. 석사. 그러지 마시라고요. 석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 논문 써야 되는데. 일단 실제로 2012년도에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사설 탐정 업체에 의뢰한 일이 있었어요. 아세요? 어? 뭐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톡 낀 탈세범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사설 탐정 업체 국세청이 의뢰를 했어요. 실제 예산을 갖고 의뢰를 해가지고 탈세범을 잡은 적이 있거든요. 인터폴이 아니라 사리 탐정을 고용했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국세청 직원은 탐정같이 사실관계 행적 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탐정이 되고 싶다? 국세청 직원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은요? 국정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국가적 수사기관이죠. 대한민국 경찰청 검찰청 그리고 국정원 등등에서 수사관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정식 채용된 수사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탐정 업무에 거의 90% 이상을 해요. 실제로. 하지만 공무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험 부분을 하고.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공무원 시험 부분. 그리고 취재를 해가지고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죠. 비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신이 탐정이 되고 싶다면. 작가로서 취재할 만한 직업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무방하겠지만. 탐정을 직접 하고 싶다면. 두 가지로 들으세요. 내가 작가인데. 탐정을 그리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좀 파보면 전문가 탐정물을 쓸 수 있을까. 이쪽으로 들으셔도 좋고. 내가 탐정을 하고 싶다. 이 쪽으로 들으셔도 좋고. 이야기 가다 보면 김보통 작가님 dp에 나오는 것처럼 헌병의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이죠. 군대 헌병대. 실제로 군대 헌병대. 김보통 작가님의 dp 개의 날에서 많이 알려졌죠. 실제로 헌병대가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군인을 대상으로만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막강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군 경찰이니까요. 그렇죠. 헌병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민간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국의 추류소설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립탐정과 가장 유사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전부 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기 조사원에 대해서 취재하시거나 잠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흥미진진한 일들을 겪으신대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주로 군대나 경찰에서 수사관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보험사기 조사원으로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 게 이분 소속은 보험사인 건가요? 보험사기 조사원이요? 보험사 직원이죠. 마스터 키튼이 된 거예요. 마스터 키튼도 보험사. 혹은 보험사가 의뢰하는 직군이 또 따로 있나 싶어서 그런 업체. 외주를 줄 수도 있겠구나. 외주를 주려나? 보험조사 이런 단체 이런. 저의 조사에 구멍이 나왔네요. 나왔네요. 보험사 안에 있으려나? 그런데 보험사기가 만연한 곳은 내부에 팀을 갖고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보험사기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외주에 가끔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해서 한 업체의 일감 쏠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직업은요. 여러분이 일반 대기업이다. 그러면 대기업의 감사팀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팀은 얄짜랍다. 감사팀. 감사하는 말만 들어도 기억도 들어도 심물이 납니다. 물론 이 감사팀은 위에서 뽑는 거니까 내가 취업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미생을 보시면 장글의 일당이 잠시 내부감사하는 에피소드에서 탐정스러운 일을 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하신다거나 주로 이제 이거는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뇌물수수나 산업스파이 혐의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탐정스러운 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영수증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영수증을 보는 게 90% 서류와 영수증 이 밥집에서는 도대체 왜 맨날 이 밥집에 가서 똑같은 액수를 결제하는 거지? 진짜로 서른 명이 가서 먹은 게 맞나? 그렇지. 그리고 나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된 법률사무보조원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 본인도 되고 법률사무보조원도 되고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사무장이라는 게 또 있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김태권 작가님 말에 보완했던 게 이거예요. 변호사 자격증만 없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법률사무보조원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법률회사에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직책. 한국의 법무사 사무장과 직무가 유사하다. 법학 교육을 받았고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부터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의 업무를 거의 다 하는데 변호사 자격증만 없는 셈이다. 따라서 행적조사와 사실관계 조사가 업무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충분히 소양이 된다면 법률사무보조원 혹은 사무장이 되시면 탐정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선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법이 걸리지만. 그렇죠.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실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사. 제가 잠깐 행정사를 주인공으로 단편을 써보고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행정사는 뭐냐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쓰거나 사실증명에 대해 서류를 쓰거나 참 재미없어 보이죠. 되게 재미없어 보이죠.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쓰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여기에서 사실조사가 업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전문가의 취재를 하실 때 사실관계 조사라는 항목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면 그 직군으로 탐정모를 쓰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거냐. 이 테크닉의 부분에서 그 직군의 전문성을 살리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전문가가 탐정일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노무사도 뭐. 노무사. 그렇죠. 노무사. 그래서 이 송곳 같은 만화 보시면 노무사. 아주 라이트하지만 탐정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노무사라거나 심리학자도 있고 상담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만화가도 있고. 또 아동상담을 하게 되면 탐정일이 거의 필수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죠. 아동상담 에피소드는 심리와 법과 이 모든 걸 다 총동을 시켜가지고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 탐정이 되고 싶어요 했다가 무턱대고 민간조사사나 심부름센터로 확 알아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맥락에서 직업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하나 많아 한 얘기지만 검사가 있죠. 아 네. 그렇네요. 저기 그거는 저기 너무나 하나 많아 한 얘기라서 한국은 검사 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되면 모두 해결됩니다. 여러분. 검사를 하십시오. 사법시험을 보시고. 사법시험 없어졌나요? 검사를 하십시오. 어 그렇네요. 자 오늘 파트 1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실존하는 탐정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재미가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이거야말로 실존하는 탐정인데요. 그렇죠. 흥미진진한데요. 과거의 탐정들 흥미진진한 인물들 편이 아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뭔가 다른 이면? 이제 여러분들 추리물에 관심 있고 탐정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모든 작가 지망생과 작가분들께 어떤 약간의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검사가 됐어야 하는데. 검사가 못됐다면 웹툰 작가도 만만치 않게 어려우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고. 안락의자 탐정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밖에 못 나가니까요. 작업실에 빈백 아니 니스툴 니스툴에 무릎대고. 근데 나중에 웹툰 시장이 더 발전한다면 표절 조사원 등장한다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추가를 할게요. 데이터 분석가. 아 그게 또. 데이터 아날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글에서 제일 많이 돈을 가져간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태환 작가님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셔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계시잖아요. 몇 줄밖에 안 합니다. 저 잘 못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뭔가 직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근데 데이터 분석가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에서 이걸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응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김태환 작가님만이 쓸 수 있는 신종 탐정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 탐정. 저는 탐정물 쪽에 그다지. 비디 개인할. 이때.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탐정들의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실제로 존재했던 탐정인가 아닌가 싶은 사람 얘기. 그리고 당나라의 탐정. 그리고 조선시대 탐정은 유승진 작가님이 도와주기로 했고.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시죠. 아니에요. 아무튼 나 혼자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궁극의 캐릭터 다음 시간. 바로 여러분 궁극의 캐릭터 다음은 원래는 마침 산책이잖아요. 그런데 2주 연속으로 죄송해요. 2주 연속으로 제가 방궁마롱 사이클을 깨서 홍란진 선생님한테 제가 무릎 꿇고 카톡 보냈잖아요. 죄송합니다. 무릎 꿇으실 것 까지요. 수사를 해보세요. 수사를 해보셔야 돼요. 무릎 꿇었는지. 그러니까요. 저 사실관계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제 의자는 니스툴이기 때문에. 무릎 꿇을 안 내는 의자라서.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캐릭터 편 탐정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 2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의 종목이었고요. 김태권이었습니다. 홍란지였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